박탈 싸움밀 것 같애 일단 내구도 수치가 깎이는 거 마치 깎이는 거 보면 과연 합산되서 깎이는 거고 과연 어디가 먹을 것인가 어 우리가 먹었나 보다 나이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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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5등 가자 득가차 득가차 자 이번에 전쟁하는 데는 옆동네 애들이에요 옆동네 애들 어 이거 CES 얘네입니다 지난번에 1등이었던 얘네를 우리가 이제 한번 잡았는데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녀석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연맹 자체가 어떻게 구성 되냐면 CES EA1 그 다음 어디야 또 없나 LC1 이거인가 이렇게 좀 연맹이 돼 있고 저희는 이 포퓰리 연맹들 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얘네랑 얘네랑 얘네 근데 지금 다 지역이 달라요 조금 얘는 올림피아고 어 어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얘네 MFP 원래 얘네가 우리랑 싸웠던 애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동맹이 되어 있고 얘네는 원래 우리 동맹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2대2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 뭐 키유노에 있고 막 동력에 있고 이러니까 사실 도움을 바랄 순 없고 2대2 전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 시작은 좋습니다 어 아로를 먹었기 때문에 흠흠 다행인거는 EA1 얘네가 뭐 지금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다행인 점은 여기 또 있긴 하네 잡아도 잡아도 계속 생기네 이 녀석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밀었죠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고 여기도 쭉 밀면 되는데 이제 여기도 많이 밀었네 우리가 여기도 많이 밀었고 이렇게 있는데 EA1의 위치는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나루랑 근처에 있죠 일부러 이거 얘네 CES랑 EA1이랑 같이 이제 합류해가지고 저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이에 나루를 점령했기 때문에 시작은 좋아요 판을 딱 갈라놔 가지고 둘 중 하나를 먼저 이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오하라님 장판파인데 이성계 쓰시네 will be right ran ший 뱅커대 의미를 αν ש 도 carr 야 그래도 피해 많이 입혔는데 지금 얘네 막 다 죽어 가는데 괴멸 괴멸 무슨일이야 아직 살아있어 야 화목란 아직 살아있어 창판파야 완전 와 야 이거 병력이 안 닿는데요 뭐야 이거 미쳤는데 와 미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과금러의 힘이에요 아니 다 밀었어 미쳤다 와 얘네 어떡하냐 와 전공 바로 1등 하시겠는데 아니 피가 안달아 예 화목란이 뭐야 이거 와 다 괴멸이에요 피가 안달아요 와 미쳤는데 미쳤는데 이거 바로 랭킹 적용되나요 전공 1등 와 40만 9천 혼자 40만 9천이야 와 미쳤다 와 사망 6만 1천 중상 40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총 58개 부대 엄청난데 와 만렙 찍으셨구나 아 만렙 찍으셨어 와 힐 레벨도 거의 어 40레벨 35레벨에 별 3개 2개 음 음 야 야 대단하신데 아틀라 이제 별 4개까지 지나셨네 야 이 정도 되면 씨 그냥 혼자 다 할 수 있겠는데 혼자 그냥 한개 군단인데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아래쪽 부두가 집결하고 있다는데 어 CTP가 먹었네 이건 먹혔네 우리 동맹군 MFP 아 열심히 해요 얘네도 어 아 CTP는 우리 팀인가 혹시 음 얘네 보니까 지금 여기 점프해서 이동해가지고 막타 싸움을 했는데 CTP한테 먹힌 것 같거든요 야 다시 우리 쪽으로 워낙다 이동하고 있어 깃발 끝나가거든요 아 이제 좀 뭔가 반격한다 얘네 수리하고 막 난리났어 아 CTP 우리 팀이구나 야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쪽이 둘 다 나루로 둘 다 먹은 거예요 너무 좋고요 아 우리 집결 대단하다 MFP 혹시 몰라서 여기 와있고 그리고 내려갑시다 할만해 시즌1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운이 좋았다 우리가 대진운이 너무 좋았는데 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집결 오지만 이미 끝나버렸죠 하하하 집결 의미가 없죠 타이밍 너무 느렸죠 아 좋습니다 아 막타이밍 또 황당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